거의 뭐 폐가 수준에 가까운데 천장도 보면 누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네요. 아 나는 통건물로 회사 사옥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짠 안녕하십니까 뽕마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게요? 모르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송파구 가락동에 와 있습니다. 건물주 되는 오늘 물건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는 이제 송파의 경찰병원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로가는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골목의 사거리 코너에 딱 있는 이 건물. 바로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보면 이제 현일 빌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층에는 주거용 시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창고나. 코너에 딱 있다 보니까 건물은 외곽에서 볼 때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는 있죠. 골목이기는 한데 여기서 들어오고 큰 길로 나가는 길이 바로 있고 집 앞에 놀이터도 있고 아이들 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서 화장실도 있고 그러네요. 근데 이쪽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골목에 딱 코너에 있어요. 근데 골목이 바깥으로 나가는 쪽에서 조금 가깝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역세권이고. 지금 이 건물인데 1층은 지금 가게들이 거의 폐업 수준인 것 같고요. 오래되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공실이 확률이 좀 커요. 좀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좀 그럴싸하게 이제 올리면 사무실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되는 그런 위치이긴 한데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고 주차장이 지금 차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쓰레기가 지금 방치가 돼 있어서 그렇지.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문이 마침 열려 있네요. 여기 지하가 있어요. 지하에는 화장실하고 이제 그 밑으로 가면 또 지하가 있는데 찍어서만 보여드릴게요. 지하에 이제 화장실 하나가 있고 지하에도 아마 옛날에는 새를 놓고 아마 사람들이 살았을 것 같아.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가 전혀 잘 안 돼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건물은 금간대는 조금 있기는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교회가 있고 여기서 뭐 창고로 쓰시나 보다. 여기 위에가 집이 있었네. 그치요? 여기 가정집이 있고. 여기가 이제 3층인데 가정집이었었는데 여기를 지금 다 공실로 문 같은 것도 다 파손되고 건물 전체가 지금 관리는 안 되고 이런 데 천장도 보면 누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네요. 주방이랑 이제 방이 이렇게 유리창도 좀 깨지고 좀 다 그랬네. 이사를 다 갔나 봐요. 이사를 다 가고 버리고 그냥 다 가버렸네. 2층은 집인데 밑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문이 닫혀 있어서 그렇고 여기는 열려 있어서 오픈돼 있어서 제가 들어와봤고요.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옥상인데 관리 안 된 곳 좀 보세요. 옥탑방 집이 엄청 크네. 작지가 않고. 여기 보일러실이 있고. 바닥에 여기 차가 방수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위치도 나쁘지 않고 좋은 집을 갔다가 관리가 전혀 지금 아마 빚 때문에 방치하고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통신 회사하고 계약이 돼서 아마 통신기계가 지금 임대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옥상에는. 거의 뭐 폐가 수준에 가까운데 여기 옥탑에 있는 방인데 다 뭐 공실이고 지금 여기는 비어있은 지가 한 10년 이상은 된 것 같다. 마룻바닥이 엄청 오래돼가지고 거의 한 1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2023 타경 1887입니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근린시설이에요. 말로 하자면 1층, 2층, 3층, 지층까지 모두 올근생이라는 얘기거든요. 낙차를 받으시는 분은 올근생으로 사용을 하실 거면 리모델링을 해서 완전히 사무실로 만드셔야 되겠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요. 토지가 65.34, 65평입니다. 건물의 면적이 이제 153평이에요. 1층부터 3층까지는 32평인데 옥상에도 이제 집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가 11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층이 가장 크지요. 아무래도 한 46평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아마 거기도 이제 집으로 새들 났을 것 같아요. 공장이나. 지금은 뭐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주차 뒤쪽에 창고가 조그맣게 있던 것도 한 3평 정도 되는데 내 가게는 가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33억 8천. 지금 한 번 유찰돼서 27억입니다. 이대로는 절대 쓸 수 없고 다 올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거를 계산해서 낙차를 받으셔야 되겠죠. 아까 제가 올라가서 봤지만 다 비어있는 상태고 지금 1층에 사무실이 불이 켜져 있어요. 영업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요. 2층에는 가정집으로 누군가 아직은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02호에 거주하시는 분이 임차인으로 지금 대학력은 없습니다. 1층에 지금 상가가 1,000에 50 정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다른 쪽은 다 거의 비어있는 것 같아요. 2층하고 여기 1층만 지금 있으니까 다른 세입자들은 거의 다 사업자만 걸어놓고 거주 안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천손이나 낙차를 받으시고 돈을 물어줘야 되는 이런 세입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명도를 다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엔 세금도 많이 미납이 되어 있었고 빚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거의 관리를 못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로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보존등기일이 1989년도니까 지금으로 치면 36년 정도 된 건물이니까 오래되기는 했는데 건물은 굉장히 견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만 잘하신다 그러면 튼튼한 건물로 다시 칼바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프라를 좀 보여드리면 가락 본동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경찰병원, 송파경찰서, 가락동도 다 근처에 있어가지고 좀 오래되고 올드한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개발이 계속 될 곳이다 보니까 지금은 올드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교통은 여기가 이제 5급역 3호선, 5호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병원역이 3호선이 근거리 5분 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교통편의는 굉장히 좋다. 교육인프라는 제가 좀 보여드리면 신가초등학교가 이제 도보로 한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학교도 석천중학교가 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고등학교가 또 이제 13분 거리에 있어서 아이들 학군도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입니다. 실거래가를 좀 봐드린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게 2020년 2월에 28억 5천의 건물을 매입을 했다가 아마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를 좀 하시려고 했다가 이거를 못하고 결국은 다시 경매로 나오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는 토지 감정값만 해도 31억 정도 한다. 왜냐하면 건물은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요. 지금 27억대에 나와 있으니까 얼마 정도의 낙찰 받으면 좋을지를 또 계산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건물이긴 한데 토지는 이거보다 한 15평 정도 조금 더 큰 거는 2021년도에 한 40억에 거래가 됐던 것이 있었어요. 위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좋고요. 가격 자체가 27억이면 지금 그냥 가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경매니까 조금 더 싸게 사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유찰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권리 분석에 있어서 특이한 상황은 세입자들이 있지만 선순위는 없기 때문에 또 월세나 이런 것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어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호재가 있다고 하면은 위례 신사선이 가락시장역으로 지나가고 이 근처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파남, 위례, 송파 이게 다 겹쳐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 호재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위치가 일단 좋다. 땅값을 생각하면 부시다. 단점은 관리가 안 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이 단점이자 또 새 건물로 탄생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투자가 들어간 거니까 그 이상의 가치를 또 뽑아낼 수가 있는 거라서 건물주 되고 싶으신 분은 여기 붙으십시오. 이런 건물도 와서 한 번 인장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도 낙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 좋은 곳은 하나 보여드렸고요. 안해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 맨 꼭대기에 지금 통신사들이 장비를 다 지금 임대를 해서 계약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낙찰받으시는 분들은 저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하시고 왜냐하면 임대 기간 동안은 저걸 철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를 리모델링을 올 한다고 해도 가정집을 만들기는 더 안 좋을 것 같고 사무실로 꾸며서 새를 놓는다고 해도 새가 썩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도로변 쪽에 있는 사무실들이 전부 다 인정동 법조단지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가지고 사무실에 새가 잘 안 나가요. 나는 통건물로 회사 사옥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이 낙차를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거로도 안 되고 올 근생으로 해서 새를 놓겠다?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께 좋은 정보 오늘 보여드리고 북마마는 떠나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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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 나이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남 눈치 보지 말고 즐겨봐 안녕하십니까